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종목 TOP 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한 종목이 무엇인지 5종목을 선정해서 1종목씩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는 어떤 개인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 1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개인투자자분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도 큰 종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설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공급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어디에 공급될 거라고 하고 있나요? 테슬라에 공급될 거라고 하고 있죠. 국내 전세계 전세계 압도적인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신설해서 테슬라에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성장, 매출 성장, 외형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주가 살짝 움직이려고 하다가 다시 주춤주춤해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원하게 가려면 결국 테슬라가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 테슬라의 주가가 견고하게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어때요?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좀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죠. 나스닥 지수가 워낙에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테슬라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원하게 가려면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지금은 딱 확언드리기는 좀 어렵죠.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하락 추세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언제 상승 추세로 반전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등장을 준비는 하셔야겠죠.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는 홀딩 전략을 짜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5일 2평선이라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하셔야 타이밍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두 번째도 LG그룹스인데 LG유플러스입니다. 통신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배당주이기도 하고 5G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통신주의 모멘텀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1분기 실적은 끝났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뭐다?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이제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2분기에 대한 마감이 들어가고 7월부터는 실적 전망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실적에 주목할 때가 됐죠. 특히 제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LG유플러스입니다. 지금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에서 실적 컨센서스 사양 조정이 가장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LG유플러스예요. 2분기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통신주는 전통적인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배당 수익률도 꾸준하게 증가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통신주는 어쨌든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큐의 타이밍을 잡고 매수하는 전략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분할로 2분할, 3분할, 4분할 그 정도를 염두하셔서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경기 방어적인 종목 그리고 고배당 종목 이런 종목분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보니까요. 통신주 관심 있게 보시고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은 가장 크다, 가장 높다라는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엔소프트인데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자주 가지고 나오는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약간 대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크긴 커요. 위메이드, 크래프톤, 넷마블, 엔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큰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때문에 지수가 팍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리니지 M의 매출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제가 볼 땐 리니지 M 매출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게임이 5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다양한 과금 요소들을 첨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자가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매출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소프트의 전략은 고과금,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유저층을 중심으로 과금 전략을 펼쳤는데 최근에는 좀 얇고 넓게, 이전보다는 중소과금을 노린 여러 가지 업데이트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현재까지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니지 M의 매출만 반등을 해준다면 엔소프트가 현재 낙폭이 컸던 구간에서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나 NFT 여러 가지를 도입한 신작 게임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지금 엔소프트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임 TL입니다. TL, 더 리니지의 약자죠. TL이라는 게임의 런칭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엔소프트도 역시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을 짜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타이밍을 노리고 산타파라타를 반복하시는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중장기로 모아가면서 천천히 시간에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한번 바로 볼게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전에 런앤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그룹주들의 흐름이 정말 안 좋았죠. 일단 실적 컨셉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수급 이탈이 나타났고 카카오가 들어간 종목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은 다 뭐예요? 다 성장주예요. 누가 뭐래도 성장주예요. 카카오가 붙은 종목 중에 가치주는 없어요. 지금처럼 나스닥급낙하고 코스닥급낙하는 이런 성장주가 직격탄을 맞는 이런 시기에는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버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 오프라인 매장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는 조금 기대감이 적었었던 외형 성장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부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물리신 분들이 많죠. 개인 취업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타이밍을 잡으실 분들은 뭔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최소한 5일 입평산을 딱 뚫고 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역시 시간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게요. 롯데 리츠인데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소액으로는 부동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법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 그게 바로 뭐죠? 리츠입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명확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그런 것 때문에 경기 방어주, 배당주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장에선 주목을 받습니다. 리츠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거나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리츠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황금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대출에 대한, 혹은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왜냐하면 부채 부담이 크면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될 때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개념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상장된 리츠 관련된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지수 대비에는 양호해요.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수 대비 양호해요. 지금 이제 시장에 상장된 리츠가 굉장히 많고 낙폭이 컸던 리츠도 분명히 몇몇 종목은 있으니까요. 낙폭이 컸었던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종목 관련된 정보, 시황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제가 런앤런에서 해드렸던 모든 강의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그다음에 교육 정보 내용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배운 만큼 또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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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